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양정철 귀국이란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해봐도 과거 기사들 뿐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최근 기사가 4월 27일 날 오전 3시 48분 무렵에 조선일보였던 기사뿐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언중 기자의 특정으로 보이는데 오늘 뉴스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은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 3개월 만에 미국서 귀국하다. 여건 대선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언중 기자가 전하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근인 양정철 올해 만 57세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올해 1월 초 출국해서 와싱턴 DC에 소재한 생각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개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귀국은 3개월 만으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전 원장이 3개월 만에 조기 귀국한 것을 두고 여건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여건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분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접촉해서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지는 정권재창출이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 이후의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근영 씨와 함께 총성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로 손꼽힙니다. 특히 이근영 씨의 경우는 4월 16일 민주당의 선거에서 얻은 163석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 또한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국민들에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국난 극복을 운운이라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야인으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으로 떠난 것은 올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을 찾기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제각극의 재능이나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획력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모로서의 보필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양정철 전 원장이 맡아온 역할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기획력이 뛰어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개 와신또 DC에 소재한 연구소들에서 개원연구원 자리를 제공할 때는 대략 6개월이나 1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사무실 등이 제공됩니다. 이런 관행의 밑으로 보면 3개월 만에 귀국한 것에 대해서 급거 귀국, 급히 귀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급히 귀국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양정철 전 원장이 내년 3월 대선에서 큰 역할을 맡으리라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양정철 전 원장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3개월 만에 귀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과 재능을 강하게 필요로 할 만큼 민주당 상황이 급박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양정철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그를 급히 불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사로서 기획자로서 그의 재능은 한쪽에서는 무척 높게 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척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는 진중근 전 교수는 2020년 2월 3일 날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특성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으로 자신의 재능을 또 자신의 끼를 어떻게 발휘할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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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